시그널 위클리 시그널 위클리 시작합니다 맞아요 다연이가 위클리가 처음이에요 다연이가 처음 시그널이에요 맞아요 처음 위클리를 같이 해봐요 어떠신가요? 일단 저는 위클리를 좀 보긴 했는데 제가 하라고 하니까 좀 떨리는게 아직 없어지지가 않네요 귀여워요 그래도 잘 해보겠습니다 다연이가 빨리 일어납니다 감사합니다 이 콘텐츠를 정말 불가능해요 월요일에 입주를 했어요 다연이가 저희가 세 번째 하우스에서 멤버 입주가 처음이었거든요 카엘은 우리 주말인가 다연이 노래 불렀잖아 그래서 그거 생각나면서 난 그 순간에 생각했어 다연이 입주할 때 이거 불러주면서 반겨줘야지 우리 주말은 샤라이!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제가 말할게 있는데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안에서 멤버들이 노래를 부르는게 다 들리는 거예요 계속 잘 못하지만 저희 열심히 불렀거든요 그게 마음으로 다 느껴졌습니다 저희 노래가 진짜 좋아요 저희 진짜 좋아요 노래를 진짜 다연이의 입주를 그렇게 했습니다 월요일에 제가 입주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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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나연언니가 저 놀러방에 왔습니다 안녕 근데 생각보다 이게 조금 작아서요 너무 작아서요 너무 작아서요 이 집을 한 번에 다 안풀어도 나눠서 한 번에 다 가져와야 되는 줄 알고 조금 작아서요 쑤셔 넣어서 들고 온 거라 진짜 너무 많아서 너무 많네요 저도 많았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계획표 지금 봤는데 보쌈 진짜 저 완전 좋아해요 완전 좋아해요 완전 좋아해요 완전 좋아해요 완전 좋아해요 당장 먹고 싶어서요 보쌈 메이트 보쌈 보쌈 그러면 이제 짐은 다 정리를 했고 남은 짐은 저기 잠깐 두고 저희는 나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날인데 가을 다 많이 챙겨줘서 너무 고마워했어요 오늘 완전 첫날인데 완전 정신없이 완전 흘러갔단 말이야 너무 하루가 빨랐어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 내일 매일 진짜 그치 어땠어요? 오늘은 오늘 하루 됐습니다 기본기 했잖아 응 재밌긴 한데 혹시 맨날 해도 기본기는 너무 어려운 거 같아 응 어려워요 진짜 잘해 진짜 잘해 나 깜짝 놀랐어 너무 진짜 열심히 했어요 어 기본기인데도 표정이 진짜 완전 진짜 잘해 진짜 잘해 진짜 잘해 그리고 너무 진짜 잘해 처음으로 멤버들 실제로 보고 놀랐던 놀랐던 사람? 놀랐던 사람 놀랐던 사람 처음에는 다 놀랬는데 진짜 진짜 다 놀랬거든 저도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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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힘들겠어 다른 나라에서 지금 이러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응 같은 나라에 가족들이 없어서 외로운 적 많아 부모님 엄청 기특해 하시겠네 엄청 완전 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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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 잘할게요 끌게요 끌게요 여러분 다들 좋은 꿈 꾸세요 안녕 첫날 밤이다 하얘찡 잘 자 잘 자 화요일에는 수민이랑 카이데랑 서연이랑 저랑 연습을 하러 아톰 오피스에 오게 됐고 그리고 이 압통 연습실에서 어떻게 연습하는지 그런 일종 같은 거나 시스템 같은 설명을 듣기도 하고 아 그리고 그날 수민이가 말을 진짜 엄청 래퍼처럼 이렇게 진짜 질문 하나 하셨는데 거의 몇 분 동안 혼자 그저 그 후에 수민이 어? 질문이 뭐였죠? 뭐 진짜 질문이 항상 그냥 우리 홍볕 센터 어떤지 원래 이 질문이 뭐였어? 제조잖아 너 그 그게 한두 번의 수민이랑 같이 살면 근데 그게 너무 웃긴게 수민이를 얘기할때 되게 의식의 흐름대로 얘기를 하잖아 눈은 항상 촉절이 풀렸는 채로 아니 근데 언니 근데 이거는 아니 근데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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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는 맞아요 저 첫 라이브 유튜브 라이브를 했는데 화요일에 정말 너무 많이 떨어가지고 그때 엄청 더듬고 버벅거리고 그랬는데 팬 분들이 댓글로 괜찮다고 천천히 하라고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한 분은 되게 다들 다정하셔서 다정하시고 너무 사랑해요. 마음이 택대. 너무 같은 마음이 진짜. 제 처음 유튜브 라이브를 하러 왔는데 아 너무 지금 너무 아무것도 안 들리고 너무 지금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속에서 어떻게 자식들은 어떻게 얘기할지도 저 시그넬션 너무 재미있었어요. 저 진짜 연습하는 거 찍고 잊더라고요. 지금 너무 떨려가지고 엄마 부탁했어요. 너무 떨려요. 어떡해요. 오늘 유튜브 라이브를 긴장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제가 노력을 다 해가지고 진짜 중요한 게 안 어색하게 해야 되는 건데 그게 가능할지 잘 모르겠어요. 또 이것도 계속 얘기하다 보면은 혀도 좀 슬슬 많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너무 긴장해서 제가 너무 긴장을 많이 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몇 번 해봐야지 또 그 긴장이 풀리고 그러는데 화이팅!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다현이가 너무 첫 라이브 치고 너무 잘해줘가지고 엄청 놀랐어요. 저 진짜 완전 엄청 떨었었거든요. 처음에 말도 못하고 그랬는데 댓글 읽으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하나 보니까 좀 괜찮아지다가 나경이 들어오고 나서 완전 그냥 무장해서 무장해서 재밌었고 진짜 다 같이 찍어보고 싶고 좋아. 그렇죠. 노래도. 그리고 나경이 춤도 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 진짜 라방망을 우리 진짜 잘해줬고 앞으로도 계속 확단 데뷔 준비하면서 라이브 할게 생기면은 같이 해보자.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안녕. 언니 너무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모두들. 빠빠이. 수요일에는 세 번째 하우스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거나 벽에 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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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며였어요. 꾸며였어요. 제가 크리스마스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자, 내가 이거 들려줄게. 내꺼. 이거 진짜 잘 쓰고 있어요. 네, 맞아요. 발색도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진짜 촉촉하거든요. 그래서 저 진짜 저 진짜 잘 쳐요, 솔직히. 제가 인정합니다. 멤버들 다 잘 쓰고 있습니다. 네. 이 향수인데 진짜 매일 써요. 약간 컬러가 크리스마스와 좀 어울리지 않나요?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짜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일단은 제가 이 향수를 진짜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트리에도 이 향이 날 수 있도록. 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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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찡칡칡칡칡칡칡칡칡칡칡칡칡칡. 좋아. 뭔가 좀 자연스러운 향기가 나요. 맞아요. 잘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요일에는 쓰리언에 이어서 멤버들이 Y매거진 촬영을 했는데요. 콘셉트가 파티 콘셉트였죠. 저희랑 다른 그런 콘셉트였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되게 새로운 트리플레스의 모습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다 입구더라고요 보니까. 네. 거의 다 모델 대박이었어요. 다음엔 다연이랑 같이 무조건입니다.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Y매거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만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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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일은 저의 생활계획표랑 프로필을 작성했습니다. 잘 쓸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이게 오히려 펜을 잡으니까 솔솔 써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재밌었고. 다연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한 80%가 먹는 거 얘기였는데 그래도 저는 만족합니다. 재밌었어요. 여러분들 이번 주도 정말 너무 수고했고 다음 주에도 저희가 재밌게 또 시그널로 돌아올 테니까 많이 기대해주시고 요즘 너무 눈이 많이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에 조심하시고 항상 따뜻하게 해주세요. 다음 주에 뭔가 엄청난 날이 있잖아요. 저희도 기대가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기대를 해주세요.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지 않나요? 너무 의미심장하게 얘기했나?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근데 기대는 해주세요. 뭔지 알시죠? 역시 트리플 S 심지.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바이! 오랫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 만나요! dare게요! טוב!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 Пока! 다음 주에 만나요! Like, comment, subscribe See you when I see you Bye